최고령계 기네스 세계 기록을 가진 보비가 31년 165일 만에 세상을 떴다. 포르투갈의 대형 목축견인 하페이로 두 알렌테주종 수컷인 보비가 집에서 죽었다. 1992년 5월 11일 생인 보비는 올해 2월 기네스에서 세계 최고령계로 인정받았다. 보비의 나이는 포르투갈 국립수의사협회에서 관리하는 정부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증됐다. 이 종의 평균 수명은 12에서 14년이다. 보비 주인 레오넬은 2월 기네스 기록 인정 당시 보비에 관해 2018년 호흡곤란으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는 비교적 편안한 삶을 즐겼다고 말했다. 다만 죽기 전에는 잘 걷지 못하고 시력도 나빠졌다. 보비의 장수 비결은 좋은 영양, 자연과 계속 접촉, 환경을 탐구할 수 있는 자유, 수의사의 꾸준한 관리, 그리고 사랑이다. 레오넬은 우리가 먹는 걸 개들도 먹었다며 보비 음식은 물에 담가서 양념을 없애고 줬다고 말했다. 공기상에서 41.29.16607